소리라 초대 고다사이 꼼지락상 하이 아가리또 아 아리가또 아가리또 아 아리가또 아 소리라 전방 노티만이 밤마다 갠세히 이빨 쳐갖고 꼼지락 하하하하 뭐라..뭐라구요? 쪼또 나가리 쪼또 갠세히 쳐갖고 하하하하 저 시키 여기서 쳐맞고 저기서 쳐맞고 여기 방패다 하하하하하하 그 새끼 노 그 새끼 노 카미카즈를 자청했다 하하하하하하 어 오징어쌍 어 당장 왔다 하하하하 저 새끼 노 들어갔다 나갔다 켜갈래요 하하하하하하 저도 꼬리가 졸라리 길어갖고 하하하하 가만 본다까라 하하하하 아니 이게 한국말이야 일본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아버지 노 부산무사람 어머니 노 후쿠오카사람 아 부산사람 하하이 아 저도 부산사람입니다 아 부산 어디노노에스 연산농데스네 연산농 그 시청이 있고 하하하하 아 시청이 있고 어디갔다 해 아 오징어쌍으로 와 아 저 아잇 하하하하하하 저한테 제 하하하하하하 아 와따시 들어갔다 나갔다 켜갈라 아이씨 존나 웃기네 아 미치겠네 아 옆에 아 애가 자고 있는데 크게 웃으면 안되는데 아아 그만 좀 웃겨줄래요 아가 아하 아 욕하는 줄 알았네 아가 네네 데스 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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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지라쌍 하이 아 네 아 아 자동이 됐네 꼼지라쌍 귀화 구다사이 하하하하하하 와따시 일본어 영상간에 연락 구다사이 나께 저도 학교 사이문만 해보면은 바로 아가와 일본문 사람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하는거야 하할로 반갑습니다 닉네임 구다사이 닉네임 쩌쩝니다 구다사이 아니죠 근데 여기 뭐 일본인 방이에요? 하이 와따시 제 1우 교포 꼼지라쌍 제 2우 교포 하하하하하하 저 새끼는 참을숨이 좀 없어갖고 하하하하하하 검색검색 나가리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따당사앙 하지마따다 하이 하지마시대 닉네임 구다사이 하이 저 새끼는 참을숨이 좀 찾았으니까 하하하하하하 미짱빼기 노 손모가지 날아간거 대수 하하하하하하 손모가지다 하아이 손모가지라요 검색 나가리다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 놀아이네 하하하하 저 이번 방노 화이토 하이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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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사리 이빨에 먹고 다구리당했다 자션노 들어가요 대리 대리 내리 내리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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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발에 쓰이.. 삼발에 큰 칼 저 친구는 컨셉을 잘못 다뤘다까라 아니 마..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시는 기노 편안하게 보내주지도 마시다 믿어 봐봐 다단사 하이 저도 야불이 좀 펴라달라 데스 하이 파밍.. 혼또이 마이 오야지 кто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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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이 Demi 5 연이 это 꼰대로 해주세요. 꼰대로 해주세요. 몇 번이나 깔아? 4번 사항 저도 오야지가 말하면 그냥 예 하고 돌으면 되는데 거기로 갔다가 왔다시 갔다가 입에 털을 닦고 저래 갔다 저래 갔다 하면은 나는 왔더지가 예 하고 돌으면은 왔더시 오또상에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갔다가고 다 왔더시 잘되라고 하는 저도 말할까라 중현상 타물어라 한국사람도 구라를 이빨으로 친다까라 내 여사친노 저그친구 만나면은 어머 너 너무 예뻐졌다 카는데 친구와쿠노 나가리다 어머 이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뻐다 잘 보면은 무덕이다 어떻게 다 준비하냐 일본 어디서 사십니까? 나는 후쿠오카에 살았다 후쿠오카 대표음식이 뭐죠? 하나 둘 셋 나또 오이지 쌀국수 나는 한국 배우 이정재 네 일본 도전후 성대모사 가는거 오오 나 몸속에 니온지로 M4가 구멍이 송송돼스까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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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당상 포카칠 때 에이스 넣어야 되니까 에이스 넣어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진짜 와 저런거 어떻게 다 혼자 존나 짜냐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영상 보면서 존경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일 좋은 영상 덕분에 밥친구 덕분에 좋습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벤토 다마 던지 데스 꼼지랑상 옆에 애기와 무럭무럭 예쁘게 잘 자라 데스 아리가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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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맨 끝에 이거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은 토요타 리스웅물산 아리가또 아리가또